갈꺼야? 향기는 남잖아 거! 왠지 웃음이 좀 가식적 같거든? 저요? 응 잠깐 이 친구로 하면 어떨까? 남우 매니저입니다 매니저래도 이미지도 깨끗하니 잘 맞을 것 같아 의상 바꿔 입고 한번 해보죠 어울려 아주 인상도 좋고 스토리보드 맞죠? 네 네 갈꺼야? 향기는 남잖아 훨씬 나지? 네 그런데요 컷! 아이 좋은데 야 커피 식었다 김 안 넣어 네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